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분들은 수익이 한 주간에 많이 나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희망이 가득 차 있고 어떤 분들은 절망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분들 모두 다에게 좋은 멘트를 해야 되는데 얼른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멘트가 떠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길 수 있다. 시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가 봐.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11강입니다. 벌써 해외옵션 매도. 오늘 부제가 선물의 방향 예측하기입니다. 선물입니다. 주제 테마는 제가 주로 매매하는 것은 옵션 중에서도 옵션 매도입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이 아버지고 옵션은 추종하는 아들, 주인과 강아지 그런 관계. 선물이 주인이라 그러면 옵션은 따라가는 강아지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선물에 대해서, 선물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 그런 선물의 방향 예측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기존에 방송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오늘 우연하게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해외옵션 매도? 이게 어떤 세계지? 어떤 투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이 방송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에게 노란톡 입장하시면 무료로 선물 제공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오늘 방송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 자료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다 공개하자. 나만 가지고 있어서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방송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에게 노란톡 입장하시면 하단에 노란톡 안내 될 겁니다. 혹은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노란톡으로 입장하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에 오셔서 선물 받아 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 강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방송한 내용 많습니다. 예전에 이미 해외옵션 매도에 대해서 많은 강의 찍었어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방송 보는 방법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선물의 방향을 예상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아마 오늘까지 이론 공부가 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항상 본격적으로 우리 실전이라면 실전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은데 좀 아직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선물 흐름에 대해서 선물의 방향을 대체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예상하는 공부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방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두에 한 주간 시장 동향을 먼저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옵션 매도에 관련된 거 후반부에 진행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거꾸로 해서 먼저 이론 공부 먼저 하고 이걸 바탕으로 차트 보는 방법, 뉴스 보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론 공부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옵션 매도 진입 시, 진입 시점과 진입 포인트 언제 진입을 해야 되지? 어느 지점에서 진입해야 되지? 라는 옵션 매도, 옵션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매수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옵션 매매할 때 진입은 언제 하지? 어디서 진입하지? 라는 판단,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옵션 매매는 결국 선물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선물을 보고 크게는 옳을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먼저 선물의 방향을 예상해야 합니다. 선물의 방향을 공부하는 방법 선물이 상승할 것인가? 또는 하락할 것인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공부 중에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차트를 말합니다. 이런 용어들, 주식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만 알아도 된다. 또는 기술적 분석만 알아도 된다. 즉, 차트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 면에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라는 사람들.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고 공부 없이는 힘들어요. 기본적 분석. 첫 번째, 상품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수, S&P, 나스닥, 코스피, 항생지수, 닥스 이런 것들, 지수. 그다음에 채권, 요즘에 금리하고 가장 민감하죠. 채권, 10년물 채권, 2년물 채권, 5년물 채권, 30년물 채권. 그다음에 통화, 달러 인덱스 포함해서 호주 달러, 유로, N, 스위스 통화 이런 것들. 금융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이라 그럽니다. 지수, 채권, 통화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개별 주식들 공부할 때,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기업들 실적 발표했죠. NDB야, 애플. 그게 다 재무접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잘 나왔어. 통화 못 나왔어.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즉 주식이 아마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느 정도는 좀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적과.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게 모아져서 지수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개별 주식들의 실적 발표, 재무제표. 재무제표, 뭐 나오죠? 매출, 영업이 주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계의 화두는 각국의 금리인하 시기, 또 금리인하 폭, 횟수. 언제 금리인하 할 것이냐? 폭은 또는 횟수는. 미국을 화두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영국, EU 이런 식으로 큰 나라들. 금리가 화두입니다. 이런 게 다 지수와 채권 통화와 연관됩니다. 금리 가지고. 그다음에 각국의 경제 정책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잡잖아요? 중국은 5% 지금 잡았어요, 자기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경제 정책,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올해는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지수와 채권 통화가 움직여요. 이런 걸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꼭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되더라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금융 상품은 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공부할 게 많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상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와 천연가스. 이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움직이죠? 공급량, 소비량, 수요, 생산량, 공급량. 또 나중에 에너지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대체 올해 얼마나 원유를 생산할 것이냐. 또 예상 수요는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재고. 대체 얼마나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느냐. 또는 재고가 많이 부족한가.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리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미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원유나 천연께서는 재고량이 한 주 전 재고량입니다. 매주 발표를 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발표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그 예상치와 부합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재고에 따라서 그 재고대로만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원유 재고는 늘었는데 휘발유 재고가 줄었더라. 원유 재고는 줄었는데 휘발유 재고가 늘었더라 해서 가격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큰 테두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재고하고 연관돼서도 원유가 움직였어요. 이번 주에. 금융상품, 에너지상품. 마지막으로 기본적 분석에서 다룰 종목이 농산물입니다. 가장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대표적으로 HTS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두, 밀, 옥수수. 증권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증권사는 현미, 커피, 코코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증권사는 옥수수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증권사는 이렇게 옥수수, 밀, 대두 이 세 개가 기본이 많습니다. 대두는 콩입니다. 콩. 콩, 밀, 옥수수. 이런 농산물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주로 뭡니까? 재고량.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미국 농무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날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그 물가가 오르는 것 중에 뭡니까? 농산물입니다. 지금 대파.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사과. 사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3월입니다. 3월, 4월에 주로 옥수수, 밀, 대두 북방구에서는 주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파종하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 미국 같은 경우 옥수수 밭이 어떤 데는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하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사에서 보면. 그런데 옥수수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옥수수 뿌리는 좀 처음에 싹트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려. 혹은 비가 너무 안 와. 그럼 파종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가격이 좀 들썩일 겁니다. 또 수확철에. 수확할 때는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려. 그러면 수확이 더디어.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면 가격이 안정권이거나 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이변과 관련돼서. 병충해. 또 하나. 병충해. 지금 옥수수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키우는데 지금 무슨 병이 번져서 옥수수가 다 나무가 말라 죽더라. 지금 코코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기상이변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은 계속 기상, 날씨를 봐야 됩니다. 병충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 병충해 기사가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병충해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는 잘 판단하기 힘들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플로리다 그쪽에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많이 합니다. 오렌지를 많이 재배해요. 그런데 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한파가 몰아쳤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격은 급등합니다. 지금 이 기상이변 때문에 뭐가 코코아가 저도 이 초콜릿 좋아하는데 코코아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커피는 한동안 엄청 오르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이 코코아, 나중에 기회되면 이런 차트도 한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 그다음에 수출. 미국이 수출하려는데 허리케인이 와버렸다. 당장 수출해야 되는데 배가 못 떠. 며칠간, 일주일간, 10일간. 그러면 가격이 변동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돼. 그런데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야. 거기도 태풍이야. 혹은 전쟁. 예를 들어서 전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흑해 쪽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서 배가 못 떠요. 그럴 경우에 밀 가격이 엄청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터키, 트루키에죠. 그쪽 몇몇 이집트, 몇몇 나라가 이제 중재를 해서 협정을 해서 수출하게 하자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특히 농산물은 날씨, 기상이변, 병충해 좀 살펴볼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농산물. 원유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뉴스가 많습니다. 정보도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 에너지, 천연기수도 뉴스는 거의 없고 특히 농산물. 지수는 뉴스가 많습니다. 지수는 채권, 이런 금리 인하 때문에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기수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알면 좋습니다. 그래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병충해가 심해졌는데 이게 단기로 끝날 것이냐, 장기로 끝날 것이냐. 판단이 좀 빨리 서야 돼요. 그런데 그 뉴스가 각각 들어오느냐, 즉각적으로 들어오느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또 들어왔다 해도 그걸 내가 과연 이게 단기일까, 장기일까. 단기적이라면 가격에 큰 변동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이라 그러면 가격은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산물과 에너지, 다른 원유를 제한 에너지들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그럼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들이고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 주로 차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게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 201선. 들어보셨죠? 50주 이동평균선. 추세선. 이렇게 그리죠. 추세선. MACD. 많이 씁니다. 보조지표들은. 또 RSI. 여러분들이 한 번쯤 주식한다고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용어입니다. 볼린저 밴드, 많이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만으로도 이것만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많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또 스토케스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이 외에도 기술적 분석, 보조자료들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선물 방향 예상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기본적 분석에다가 기술적 분석을 결합하면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 6월 달에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예상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 화랑일까?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 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기본적 분석을 마스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 위주로 예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즉 차트 보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트에 모든 가격 요소가 녹아져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트만 보고 매매해요. 차트만 보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왜? 특히 농산물처럼 기본적 정보가 부족한 종목들은 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 분석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쉬울하겠죠. 나름대로 예측도 해볼 수 있고 예상도 해볼 수 있고 미리 움직임을. 차트는 이런 차트이지만 언제 이렇게 올라갈 거야라는 걸 어떻게. 비록 차트는 하락 중이에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연기해보니까 한 달, 두 달 후에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트가 중요할 수 있지만 거기에 기본적 분석을 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기본적 분석을 마스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자. 기본적 분석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하고 그게 부족한 종목들은 차트 위주로. 차트를 통달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저는 절대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보다 다 달라요. 누구는 아까 말했듯이 일목균형표 보고 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볼린저밴드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동평균선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추세선만 보고 이걸 다 결합한 분도 계시고 예전 방송에서도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많이 강의했습니다. 옵션 매도 진입할 때도 이동평균선 가지고 거기다가 추세선을 나름대로 그릴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추세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게 저는 간혹 MACD를 참조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 나중에 차트 보일 텐데 항상 MACD가 앞에 하단에 깔려 있습니다. 이동평균선하고 두 개는 깔려 있고 추세선은 그때그때 제가 그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 이동평균선, 추세선 이 두 가지를 저는 주로 활용합니다. 이것만 해도 옵션 매도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 요소들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법.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해서 수익이 나면 당연히 복잡하게끔 공부해야 됩니다마는 그게 더 머리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자. 단순화. 이동평균선과 추세선 위주로 앞으로 저하고 많이 공부할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결국은 뭐야? 추세 파악을 위한 겁니다. 이동평균선도 뭘? 추세 파악을 위한 것이고 추세선도 추세 파악. 앞으로 오를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저항을 맞을 것이냐? 지지를 받을 것이냐? 추세 파악을 위한 거예요. 세 개 다. 결국은 이런 말 했죠. 추세는 내 친구다. 이 말 항상 염두에 됩니다. 추세는 내 친구. 추세와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대응도 해야, 예상도 해야 되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즉, 뭐 하려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두 가지 다 알면 더 나아톡했습니다. 옵션 매도 진입할 때뿐만 아니라 옵션 매수도 마찬가지고 또 선물 투자, 선물만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기본적 분석과 선물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 둘 다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한 주간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지난주하고 다릅니다. 지난주는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바꿔서 왜? 오늘 이론 공부한 걸 적용하려고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을 2부로 돌렸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단에 노란 톡이 안내될 겁니다. 도중에 이 방송 들어오신 분들, 이게 어떤 세계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렵지만 그런데 지금도 방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것들도 많고 귀에 익히 들어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 방송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면 오늘 방송 자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방송 듣는 것하고 같이 보면서 보는 것하고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선물로 오늘 방송 자료 받아 가십시오. 하단에 노란 톡 입장하는 방법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문자 샵 377이 치고 나중에 박명균을 치면 노란 톡으로 안내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오늘 선물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전 방송 제가 옵션 매도에 대해서 많은 강의 찍어놨어요. 거기에 이미 옵션 매도 어떻게 한다, 매매 방법부터 많이 강의 찍었습니다. 그 예전 방송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융시장은 국지 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어요. 이 소비자 물가는 일반적으로 계속 올라요, 이렇게. 이번에도 약간 올랐습니다. 300입니다. 300. 300 좀 넘어요. 이거 수치로 보니까 지난달에 308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310.33 약간 올랐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310.30였는데 포인트로 퍼센트가 아닙니다. 0.03포인트 포인트입니다. 0.03포인트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계속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그래프 하나 보시면 이게 2월에 발표한 겁니다. 2월에 1월 소비자 물가였죠. 그런데 지금 이게 1월이고 2월입니다. 3월에 발표한 것은 2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런데 좀 높죠, 차트상으로. 그래프상으로. 이건 뭐냐면 전년도 대비입니다. 전년동을 대비입니다. 예상이 전년에 1월에 발표할 때는 얼마냐. 3.1% 상승했습니다. 이게 3.1%입니다. 그런데 예상도 3.1% 전년동을 대비해서 3.1% 상승할 거라 예상했는데 0.1% 더 상승했습니다. 이걸 다시 풀었으면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짓수 전년동을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전년동을 대비 3.2% 상승. 예상치가 3.1이었어요. 예상치가 3.1이었는데 3.2%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큰 차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누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1월 상승률이 3.1%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또 전월 대비 0.4%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건 예상치도 0.4%예요. 이건 약간 크게 상승했는데 예상치는 좀 부합했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좀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이건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네라고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 그런데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어요. 두 가지만 가지 않습니다. 주거비하고 그다음에 휘발유값 실은 기름값이 2월달에도 상당히 1월달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거비하고 휘발유값 전월 대비 3.2% 상승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휘발유값 즉 원유가격 이 친구를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또 이 얘기 할 겁니다. 휘발유 때문에 석유 때문에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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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I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익히 알 겁니다. 에너지와 식품 에너지와 식품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한 물가 전년 동월 대비 3.8% 이 상치가 3.7%였는데 이것도 0.1% 상승했고요. 퍼센트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 이것이 중요해요. 전월 대비 1.9%에서 이번에는 3.9%에서 3.8%로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좀 둔화되지 않겠냐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화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그런데 얘는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가 0.3% 였는데 0.4% 0.1%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이번에는 주거비까지 아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와 식품만 제외한다 했죠. 그런데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주거비까지 제외합니다. 아까 여기 주거비가 물가 상승의 60% 휘발유가하고 기한됐잖아요. 이 세 가지 주거비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47% 상승했습니다. 이건 지난 1월 0.85% 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걸 제외한 서비스 물가 서비스 물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파월 의장 얘기하면서 이 말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파월 의장 상품 서비스 이외에 서비스 물가 말고 그냥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되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따라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 한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소두에서 공부한 기본적 분석입니다. 나름대로 용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화두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빨리 할까? 이런 걸 보면 쉽지 않겠다. 지금 소비자 물가 시설도 올랐지 않느냐 이번 달에 원래 미국 연준이 바라는 것은 2%대 중반입니다. 2%대 중반. 그런데 아직 2%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예상해보고 또 이 예상은 나뿐만 아니라 미국 월가 전문가들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의견을 취합해 보는 겁니다. 내 의견고 맞는지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걸 알면 차트에 응용해서 나름대로 한 달 후에는 두 달 후에는 가격이 어쩔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 포지션을 짜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결과 즉 3%대의 물가가 어레인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보는 겁니다. 쉽게 안 꺾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가 지금 안 꺾입니다. 꺾일 요소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계속 상승 요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의 물가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연준에 따라서 조기금리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에 미국 FOMC 통화정책 해 있습니다. 아마 이때 3월입니다. 금리는 동기할 거라고 거의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예상한 대로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지금은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3월에도 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번 달보다 더 오르면 3.3%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6월 금리 인하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발표 하고 나서 지수하고 채권에 미치는 인양 제가 SMB 유얼물 1분봉 가져왔습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딱 9시 반 21시 30분에 발표하자 좀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슈퍼 소비자 물가지수 괜찮은 것 같아. 다시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날 상당히 올랐어요. 지수는 그렇습니다. 지수는 그런데 채권은 한때 9시 반입니다. 21시 30분입니다. 발표한 시점 급락했다가 다시 좀 만했다가 다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예상을 해봐야 돼. 채권 금리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 채권 가격은 부합이거나 하락하거나 그런데 이것만 보면 채권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그러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름대로 아까 기본적 분석 공부하면서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보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제입니다. 3월 14일 날 이번 주에 국지국지가 발표를 두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PPI라고 그렇습니다. CPI PPI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상치가 0.3% 했는데 0.3% 배나 지금 상승했습니다. 1월은 0.3%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부합일 것 예상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어요. 1월은 1.0% 상승했는데 풀었으면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물가가 쉽게 안 잡히겠다라는 예상을 있어야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상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얘기해집니다. 시장에서는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다소 실망한 눈초리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그 다다음 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화요일로 발표하고 그 다다음 날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그나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큰 지수는 오르고 채권은 좀 활약했습니다만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아까 에너지와 식품 제한됐죠. 원래 예상치가 0.2% 상승했는데 0.4%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상승했고요. 그것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발표가 많았어요. 2월 소매 판매 시장 예상치보다 하위했어요. 전월 대비 0.6% 증가. 그런데 소매 판매가 좀 누구로 들었다. 그러면 경기가 좀 화랑이 아니고 좀 안정화된다는 거. 그러면 물가 이 부분은 이제 거꾸로 물가 상승 우려 해소입니다. 즉 물가 좀 잡힐 수 있겠다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발표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전주 일주일 전주 대비 천권이 줄어들어 실업수당 그러면 어 천권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말해요 일을 많이 안단 소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뭡니까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매 판매니 실업수당 청구니 이런 것은 크게 몰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오는 20일 다음 주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할 거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연준이 새로 발표하는 점도표입니다. 여기에 다 촉각이 곤두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금리나 시기를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다면 몇 번 할 것인지 다음 주도 실은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채권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미친 영향 예상보다 하락이 좀 컸어요. 차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S&P 5월 선물 제가 S&P 가져오면서 항상 부른 게 뭐냐 매주 최고가를 갱신합니다. 매주 최근에 계속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고가 5,257.25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이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발표한 날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오늘 좀 어제 어제죠. 어제 음봉 있죠. 생산자 물가 발표할 때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21선 닿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락하겠다 무너지겠다 예단을 못해요. 왜? 미국이 지금 워낙 강해요. 너무나 많이 올라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거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차트상으로는 화락입니다. 비록 소비자 물가지수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물가가 둔화 기미가 안 보이지만 계속 지금 주가는 우상향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채권 채권은 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날 좀 하락했어요. 그런데 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한 날 좀 겁나겠어요. 우리가 아까 기본적 분석을 보고서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 금리를 만약에 6월달에 인하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3월입니다. 3월 중순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이 기간 동안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 기본적 분석을 활용해서 금리나 시기 관련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차트 보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지황성 아니냐 지지선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차트 보면서 주로 많이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최고치 어제입니다. 갱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그래도 뭐의 의미를 두느냐 최고치 갱신했다는 게 항상 제가 부러운 게 미국은 날마 매주 최고치 갱신하는데 우리는 계속 좀 힘이 약했잖아요. 그나마 최근에 양봉이 좀 나오면서 최고치 갱신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그런데 주식 매매하신 분들은 또 종목별로 다르잖아요. 어떤 종목은 가는 종목만 가는 경우가 있고 내 종목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희미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 코스피 선물도 최고치 찍었다는 것에 좀 위안을 삼았으면 하고요. 그게 힘들면 저와 같이 이 해외 옵션 선물 옵션 옵션 매도 공부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단에 다시 한 번 노란톡 안내됩니다. 이 방송 이제 막바지 다가오는데 마지막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자료 아마 이 다음에도 지금 방송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 방송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믿다 드릴 것이고 선물로 방송 마지막까지 청취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5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노란톡으로 안내되게 안내될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예전 방송하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오늘 체간이 없는 관계로 골드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골드도 사상 최고치라 있었죠. 뚫렀습니다. 골드도 좀 조정받고 있고요. 또 하나 지난 시간을 갖고 왔죠. 최근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이슈화된 세계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바로 어제 최고치 뚫렀습니다.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우리 계좌도 우리 계좌도 우리 계좌도 매주 최고치 수익률을 올릴 수 없을까 아니 매주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옵션 매도는 한 달 두 달 그런 개념이니까 그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 S&P처럼 최고치 기록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지금 코스피 선물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만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다면 저와 함께 해외 옵션 매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종목도 약 10여 개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차트 보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오늘 배운 기술적 분석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고로 낼지 고민하면서 예상 수익률을 알면서 진입하는 연습 증거금은 얼마지? 한 달 후에 그러면 이대로만 성공한다면 수익률이 얼마겠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부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